자, 다음은 옐! 옐은 막내인데 저는 힙합 막내라고 전화했어, 힙합. 지하우. 교포니 교포? 옐! 교포니? 옐이는 집안 출신이야. 근데 뭘 해가지고 약간 말차고 필리. 약간 캐나다 교포 느낌 있어. 맞아, 우리가 옐이가 말할 때 계속 손이 항상 여기 가있고 너는 살짝 이렇게 감아, 그다음에 고개를 흔들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얘는 본명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 한신영. 한신영? 한신영? 무슨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한신영. 아니, 아니야. 한신영. 힙합에 어느 정도 스플릿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HIP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지. 태어날 때부터 응, 에, 응, 에, 어, 어, 어. 창원이 힙합 도시지. 요즘 트렌드냐 힙합은 뭐야? 기리보이 선배님이나 일러발즈 선배님. 난 기리보이 좋아해. 김기리? 바로? 김기리. 김기리. 그 형도 남자니까 보이는 맞아. 아니, 근데 요즘 옛날 거 부렸을 때 그때 힙합이랑 요즘에 어떤 트랜스힙합이 뭐가 다르지? 다이브 자체도 완전 다르거든. 맞아, 알지. 요새는 약간 소프트하지 않니? 맞아, 춤도 약간 전 힙합은 약간. 오, 90년대에. 오, 90년대에. 오늘은 약간 추담한 것처럼. 약간, 맞아. 어떻게? 막 이러고. 약간 이런 느낌. 옛날 노래를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90년대가 진짜 표현은 힙합이지. 지금은 이제 그 슈펌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표현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 때는, 90년대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 힙합에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감정이 생겨서 레스트코스트, 이스트코스트. 이제 약간 클럽이 생기면서 즐기자 쪽으로 간 거야. 즐기는 힙합? 즐기자. 거기에다가 돈을 쓸데없이 많이 투자를 했지. 아니, 그럼 얘는 언제부터 힙합을 좋아했어, 힙합을 했어요? 나는 원래 무용을 했었어. 어릴 때부터. 무슨 무용? 현대, 무용? 진짜 다 했었는데 이제 발레, 벨리, 한국 무용, 현대무용, 재즈 댄스 싹 다 했어. 진짜 오구나. 이제 현대무용을 전공으로 한 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현대무용보다 이제 힙합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힙합을 1시간 배우고 이제 무용을 다 그만두고. 힙합 1시간 만에 그냥 그동안 했던 거 다 건졌다고. 혹시 네가 소음 듣게 잘하진 않았나 보다, 힙합으로 바꾸러.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한 번 보여줘. 보자. 현대무용부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내가 그럼 조금 현대무용을 먼저 좀 보여줄게. 정주현 회장님 좋아하시겠다, 그치? 그럼 일단 텀부터 보여줄게. 현대무용은 텀이지. 현대무용은 텀이지. 우와! 다려. 우와! 다려. 유연하다. 이런 식으로. 힙합, 힙합. 힙합 음악 주세요.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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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힙합,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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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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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확실히 이렇게 다르다. 손발이 기니까, 목가가. 굉장히 진짜. 근데 이 팔이의 기능이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춤도해서 예리가 미선이한테 할 말 있다고? 갑자기? 이거 해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해봐. 미선이 때는 헤드스피니야. 미선 임포서블에서 그랜저를 하니까 자꾸 미선이가 용돈을 주더라고. 간다! 미선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간다! 미선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셋, 넷, 다섯. 5만 원! 그걸 보고 조금 우리가 탐을 내서 좀 시켰어. 그래, 그린저를 성공하면 내가 10만 원씩 줬거든. 맞아. 그럼 미선이가 용돈을 3평 통보로 준대. 역자나? 통병 장본인가? 나 형이 다리 한 번 있었는데. 그린저를 할 수 있어? 당연하지. 1평 10만 원! 진짜? 진짜? 진짜 한 번씩 당장해야지. 그럼 당장 해야지. 우리 오늘 간식 사 먹자. 그럼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여줄게. 그래? 그랜저리아 Sadse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오오오 Specifically của ré 빠르웨! 이게 뭐야? 오오옹! 이게 뭐야? 너거 실수하고? 왜 그런 거야? 잠시만요. 이게 뭐! 뭐야! 뭐야! 이거 못 하는거야? 예희야! 이게 저의 satisfying 거 alla일이야! 실수! 아니예요! 넘어가는 건 얘기가 안 됐던데. 그 woah! new yiq2 이거 실패 아니야? 아니야지, 아니야.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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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hyper bla bla! 자, 가자. 서야 돼, 서야 돼. 넘어가만 하면 돼, 서야 된다고. 저기야, 서야 된다, 잠깐. 저기야, 서야 된다, 잠깐. 서야 돼, 이게 이렇게 해서. 저를 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세뱃돈을 좀 줘봐요, 좀 꺼줘. 돈이 있음을 한다니까. 선차를 가져왔어야 돼. 한 번만 딱 세우고 가자, 하고. 크게 해. 자, 정신 차리고. 그래서 펩뻐라. 진짜 유연하긴 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그래,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했어. 잘했어. 잠시만, 잠시만. 근데 요번에.